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통증이 심해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장년층에게 허리통증은 겨울 감기만큼이나 흔하다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가면서 팔다리 손가락 여기저기 관절이 저리고 쑤시고 아려와서 마음이 심란한데 허리에서까지 통증이 느껴지고 그 통증으로 허리를 고추 세우지 못해 구부정해지면 야 이젠 정말 다 됐나 보다 하는 절망감 마저 듭니다. 더구나 허리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네요? 야 이거 척추에 칼을 대야 한다니 정말이지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아파서 또는 척추 수술하자는 의사의 말 때문에 두렵고 심란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척추 분야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뽑히는 분의 말씀을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에게 허리통증은 겨울 감기만큼이나 흔하다는 말처럼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 느닷없이 허리통증을 느낄 수도 있으니 건강하신 분이라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척추 수술만큼 두려운 수술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강도로 치자면 아마 뇌수술에 버금갈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척추 수술 환자의 10에서 40%는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질 않았다고 생각하고 5에서 10%는 수술 후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척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회복되질 않아 복대차고 꾸부정하게 걸어다니는 분들의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박힙니다. 아이고 척추 수술 절대 받지 마세요. 허리 다 망가져. 한국인이 많이 앓는 3대 척추질환은 추간판 탈출증, 척추간 협착증,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쉽게 그냥 허리디스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척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가 척추 뼈에서 삐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것으로 쪼그려 앉거나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척추간 협착증은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젤리같이 부드러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데 만에 척추간 협착증은 인대,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거나 자라나와서 척추간을 좁혀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또 허리디스크와는 달리 앉아있을 때는 통증이 덜했다가도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쉬기를 반복해야 하는 보행장애 증상이 특징입니다. 걸을 때도 다리에 힘이 없어 후둘거리기 일쑤이고 꾸부정하게 걷게 됩니다. 세 번째 질환인 척추 압박 골절은 눌리는 힘에 의해 척추뼈에 골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척추뼈가 눌리는 듯이 골절이 되는 것이 특징인데 목뼈와 허리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장년 이후 제일 많이 발생하는 척추질환은 단순 허리디스크보다 척추간 협착증이 더 흔하다고 하는데 나이 들면 허리가 아파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신체가 노화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전처럼 생활하니까 허리 근육에 부담이 늘 뿐만 아니라 또 뼈나 인대가 닳는 등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척추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대목동병원 척추센터장 고용도 교수에 의하면 신경 손상이 너무 심해 근력까지 떨어져 대소변 장애까지 생겼거나 두 번째로 목 디스크 혹은 허리디스크 척추간 협착증 등이 심해져 중추신경까지 손상을 입어 손을 쓰는데 어눌해지거나 걷다가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증상이 아닌 다음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적어도 4주에서 6주 동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고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신경주사를 맞으며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용도 교수는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바로 수술이나 시술을 권하는 것은 꼭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MRI 같은 값비싼 검사부터 하자는 것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MRI를 찍을 수는 있지만 원칙은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부터 하고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위해 MRI를 찍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2021년 3월부터 척추 MRI도 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지만 척추 MRI 검사 남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은 의원급에서는 30%, 병원에서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영상을 만들기 8일 전에 있었습니다. 척추 질환은 병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할 때는 전신마취로 인한 위험성, 수술 전후 심혈관계나 호흡기계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의료진과 협진이 중요하니까 이런 협진체계가 잘 갖춰진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실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치료법은 예방하는 것이겠습니다. 척추 건강의 최악인 습관 3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다리를 꼬고 앉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 허리에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게 되는데 다리를 꼰 채로 앉으면 체중이 허리에 불균형하게 실려 좋지 않습니다. 샤론 스톤처럼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건 섹시하게 보이더라도 허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경추를 제대로 받치지 못하는 베개를 베고 자는 겁니다. 경추란 머리와 등을 수직적으로 내렸을 때 생기는 굴곡의 높이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추의 깊이를 채워줄 수 있는 베개가 좋은 베개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추 깊이 여기죠. 목과 어깨와 머리와 여기 빈 사이 그 경추 깊이를 채워줄 수 있는 베개가 좋은 베개입니다. 너무 높아 목뼈가 앞으로 굽거나 또는 너무 낮아 목뼈가 뒤로 제껴지면 목뼈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장시간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목디스크 등 척추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니까 스마트폰 보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리통증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좋아지다 나빠지기를 반복하며 결국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의 90% 이상이 수술 없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막연하게 믿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면 마지막 선택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고용도 교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퇴행성 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도 척추 수술만 하면 100% 깨끗이 낫는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기대가 너무 크면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다?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튼튼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튼튼한 허리로 꼿꼿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난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